레코드를 하고 그 다음에 화면 공유하고 네 잘 보이시나요? 라이브를 하려고 저희가 거의 한 40분 정도 정확히 얘기하면 한 40, 한 5분 정도 막 이것저것 해봤는데 이게 실패했을 다 구글 행아웃도 잘 안됐고 스카이프도 잘 안됐고 사정상 진행을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녹화를 따로 해가지고 나중에 비디오로 올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라이브로 오시는 분들은 같이 이야기 끝날 때쯤에 같이 이야기 나눠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이송민 씨가 노션을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들 특별히 메모를 하고 코딩 같은 거 공부할 때 컴퓨테이션 디자인 공부할 때 했었던 그 어떤 노하우 같은 것도 좀 공유를 해 주실 거고 그리고 이게 좀 괜찮으면 저희도 카페랑 같이 연동해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컴퓨테이션 디자인 그 다음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파라미틱 디자인 이런 용어에 관련된 부분을 리서치 하신 분들 조금 이야기 해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질문 있으신 분들은 끝나고 프레젠테이션 끝나고 같이 질문 나눠도 괜찮고 댓글로 닫아주시면 제가 따로 이송민 씨한테 질문을 드려서 팔로우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주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저는 이수민이라고 하고요. 컴퓨테이션 디자인 쪽으로 활동을 하고 싶어서 네이버 카페에도 글을 올리고 있고 난주님 채널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난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노션을 3개월 전에 5월에 무료 플랜으로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을 때부터 시작을 하고 너무 좋아서 되게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3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장단점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장점이라면 첫 번째로 되게 사용하실 거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되게 직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블록 개념이라서 문단을 편집한다든지 사진을 넣을 때, 에디팅할 때 되게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사용하기 전에는 에버노트를 사용을 했었는데 에버노트나 트렐러 같은 생산성이 있는 메모 앱 같은 것과 더불어서 조금 추가적인 다양한 기능을 지원을 해요. 해시태그 기능이라든지 마크다운이라든지 하이퍼링크 이런 기능들을 되게 쉽게 해놓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업에 대한 용이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코알라라는 스터디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과 스터디 할 때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이따가 시연으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단점이라면 여전히 용량이 좀 많아질 때 실행 시간이 많이 늦어지는 단점이 있었어요. 또 아무래도 네이버 카페나 네이버 블로그에 비해서 내부적으로만 정보가 공유가 가능하다는 좀 폐쇄성 있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잘 쓰고 있어서 목적에 따라서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인터넷 화면이 보이시죠? 네,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코딩이나 어떤 소개를 들을 때 시연을 하면 펄로잉 하면서 이해하는 게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따가 보여드리고 일단 노션 페이지에 돌아보시면 이런 식으로 팀위키 프로젝트 노트를 작성하는 죄송한데 마이크 조금만 밑으로 내려드리시겠어요?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서 아마 좀 그럴 것 같아서 좋습니다. 좀만 내려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팀위키로는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프로젝트도 이렇게 테이블식으로 되어 있어서 진행 상황이나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엑셀 파이처럼 만들 수도 있고 데이터들 관리할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노트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계정을 따로 만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홈페이지에서 사인업을 지메일로 하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팀으로 할 건지 개인으로 할 건지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고 개인 선택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보이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템플릿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페이지는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개인 플랜으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기 시기 조금 막연하신 분들은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나 만들게요. 아이콘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커버도 원하는 이미지를 디폴트 이미지가 워낙 예뻐서 제가 꾸미지 않더라도 이렇게 정리가 잘 돼요. 그리고 시작할 때 페이지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 계속 안쪽으로 들어가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이퍼링플 말고 마크다운 기능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뭐 패드를 쓰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고 블렛에 대한 것도 자동 완성 기능이 되어서 이렇게 작성이 가능하고 신나시를 눌러서 하면은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페이지 하든지 투덜리스트 하든지 텍스트 블렛 리스트 토글 리스트 인용문 디바이더 페이지 연결 주의사항 같은 거 공지할 때 이런 기능도 있고 베이직 블럭 외에도 특히나 방정식 같은 거 적을 때에도 되게 편리해요. 여기 노션이 캐텍스 라이브러리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참고를 하셔서 방정식 같은 것을 기입할 때도 좀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빌보전 좀 쉽게 쉽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테이블로 목차 같은 거나 목록들 엑셀 같은 타일들도 만들 수가 있고 특히나 구글 캘린더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캘린더 기능도 있어서 일정 관리하실 때도 되게 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일정 안될 수도 있고 필요하신 기능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결국에는 에버노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버노트라든지 아니면 원노트같이 노트를 편하게 쓸 수 있는데 편하게 쓸 수 있는데 이게 공유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름에 같이 와서 작업을 할 수 있고 스터디 같은 거 코딩 같은 거 숙제를 내거나 이런 거 할 때도 같이 쉐어하는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각자가 과제 같은 걸 업로드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그렇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쉐어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넙스에 관련된 글을 썼을 때도 카페에 링크를 올려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링크를 올릴 수도 있고 사람을 초대해서 다른 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에디트나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고 그런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에버넌트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가져오실 수도 있고 워드 파일도 바로 바로 가져오실 수 있고 아까 되게 사용이 편리하다고 했는데 이미지 같은 걸 넣고 싶을 때도 되게 편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쓴 글 같은 것들 또 이제 다른 쪽에 쉐어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럼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다른 플러그인을 깔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노션 웹상에 있는 글들을 노션으로 가져올 때 깔 수 있는 플러그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용해보진 않은데 그 페이지에서 글들을 다 가져오고 싶을 때는 그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유용한 아카이브가 되겠네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룹적으로도 그렇고 연결됐나요? 인터넷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동영상 파일 이런 것들도 편하게 편집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사이즈에 대한 조절도 홀리하게 하고 있고 캡션 같은 것 할 때도 또 언론 이런 식으로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연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실제로 저희 스터디 모임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스터디에서는 AAD라는 교재를 가지고 매주 한 챕터씩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레스 오퍼를 공부를 하는데 어떤 컴포넌트를 누르면 된다 이런 식의 공부가 아니라 좀 이론적인 공부도 하고 그레스 오퍼를 대한 언론적인 이야기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교재를 선택을 했고 예시도 되게 만족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재의 정리는 이런 식으로 챕터마다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들을 페이지에 작성하기도 하고 이미지를 되게 쉽게 가져올 수 있어서 저번 모임 때는 메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제 정리가 가능하고 리서치한 내용들, 개인적으로 더 공부하고 싶은 내용들은 유클리드, 기우클리드에 대한 내용들 정리를 하기도 하고 매주 과제가 있는데 이 과제에 대한 것들을 업로드할 수 있는 페이지도 있고요. 다른 분들도 멋있는 작업물들이 많아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제를 하기도 하고요. 죄송한데 잘 안 들렸어요. 아, 그거 꼭 얘기했다. 지금 이게 클릭 클릭하면 계속 페이지 넘어가잖아요.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마치 A.T.M처럼 그쵸. 로션이 트리 구조로 되어 있어서 페이지 안에 페이지에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천하... 여기 그 알라하스 로션에 있는 모든 메뉴들이 다 공유된 거죠? 그쵸. 네. 어... 네. 그래서 뭐... 스테듀에 대한 분들... 스테렉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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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노트랑... 이것저것 다 이렇게... 합쳐서 어떤 새로운 영역을... 말씀해...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인 것 같은데... 막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캘러글라이즈 해야지 좀... 안정적일까 마음적으로... 기존에 있는... 아... 네. 계속 설명해 주세요. 네네네. 출석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체크가 바로 가능하고... 그리고 아까 그... 코딩에 대한 노하우를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노하우를 여쭤보셨는데... 저는 코딩 공부하는 게 저도 공부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컴퓨터에 대한 언어인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0분 코딩이라고 해서... 하루에 일정한 시간 동안... 가벼운 마음으로 하자라는 마음에서... 30분 코딩을 하나 더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아까 협업이 되게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코딩을 하다가... 어려운 점들이 있으면은... 다른 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어너를 공부하시는 분이신데... 시어너를 공부하시는 분이신데... 타이핑트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궁금한 점을 올리시고 댓글로 서로 의견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카이빙 동시에 토론의 장이 될 수도 있는... 이런 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전 사용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다 다운받을 수 있나요? 다 다운받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근데 이게... 네. 익스포트를 한번 해볼까요? 아, 이거 있네. PDF나 HTML이나... 그러면 아마 전체적으로 다... 익스포트가 되겠죠. 혹시 다른 분들... 여기 지금 물론 우리가 라이브도 하기로 해서... 지금 라이브에 많이 기다리실 것 같은데... 대기자가 지금 몇 분 계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박주환 씨나... 아키텐더 분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일단 자세한 시연 영상... 이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아카이빙 하고... 쉐어하는 거에 대해서는... 새로운 앱으로 다가오고는 있는데... 좀 더 어떻게... 자세히 활용하는 거를... 어떻게 하나 더 보고 싶은데... 네. 자세히 활용하는 거... 제 생각에는 약간 이렇게 그런 거 같아. 우리가 뭔가 배운 다음에 실습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깔고 한번... 아무거나 해보는 거야. 뭐 개인적으로... PDF 리스트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과제 같은 것 같은... 일부러 이걸 한번 입고 해본다던가... 근데 되게... 이렇게... 포텐셜은 있어 보이네요. 우리가 작업할 때... 좀 컨시스턴트하게... 그리고 이거를 약간... 웹페이지로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위키처럼... 아직 저는 만들어보진 않았는데... 약간 이게... 파세성이 문제라면... 뭔가 웹페이지로 만들어서... 공유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이제 이 질문을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용어에 대한 차이인데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공부하다 보면은... 파이매틱 디자인, 제니티브 디자인, 알고니즘의 디자인... 이 차이에 대해서 좀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묘한 컴퓨테이셔널을 활용한 디자인은 알겠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저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싶어서... 찾아보게 되었고... 설명을 드리자면... 파이매틱이라 함은... 매개분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레스 오퍼로 넘버 슬라이더로... 정류면체의 도형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매개분수를 활용해서 디자인을 하는 것을... 파이매틱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캐드나 라이노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로 객체 자체를... 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히스토리에 대한... 기록이 없고... 주변에 시스템 간에...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객체로만 있다. 자, 들리세요? 저도 잘 안 들리는데... 인터넷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수민 친구 다시 들어오면... 여기부터 설명해 달라고 해야겠다. 지금 수민 친구 사이드에서... 인터넷이 약간... 커넥션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이것저것 해보려고 했는데... 들리세요? 수민 친구? 수민 씨 들리세요? 수민 씨 사다 있어요? 링크? 그레스 호퍼 나무 같은 것을 사용하면... 들리세요? 들리세요? 네네네. 화면 다시 공유해 주세요. 이 커넥션이 워낙 안 좋았어서... 어디까지 들으셨나요? 어... 저기... 지오메트리가... 여기요. 이 부분, 이 부분. 파라메트릭... 이 부분부터... 해주세요. 네. 제가 편집할 때, 이 부분. 아... 네?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 하면... 정의가... 정의는 들으셨죠? 네네네. CAD 얘기까지 들었어요. 명령어들. 다른 데는 히스토리가 있는데... CAD나 이런 데서는 없는 것 같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 파라메트릭 디자인은... 좀 더 시스템적으로... 디자인이 가능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하면... 많은 디자이너 분들께서... 이렇게 비정형적이고... 좀 화려하고 패턴이 있는 디자인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구글 검색을 해보면... 이런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간단한 정류면체 뭐... 내지는 직류면체를... 디자인할 때에도 이렇게... 변수로 조정이 가능하면... 이것을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고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제네르티브 디자인이라 하면... 생성적... 제네르티브 자체가 생성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최적화된 디자인을 위한... 여러 개 옵션을... 자동으로 생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목표 설정을 하면... 컴퓨터가 여러 가지 옵션을 제안을 하고... 디자이너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네르티브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 선택... 찰스 다윈의 자연 선택과 조금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존에 유리한 유전자를 가진 개체들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살아남고... 구전자가 계속해서... 살아남고... 번식하고... 생존하는데... 이런 것처럼... 디자이너가 설정한 목표 값에 맞는 것들을... 컴퓨터가 생성을 하면... 디자이너가 선택을 하는 거죠.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 하면... 여전히 좀 수동적이고... 디자이너의 개입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개념이라면... 제네르티브 디자인은 좀 더 자동적이고... 디자이너가... 좀 개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좀 예측이... 결과물에 대한 예측이 좀 불... 명확하기도 한... 이런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토데스크사에서 드림캐쳐라는...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드론을 디자인 할 때에도... 뭐... 코스트는 낮추고... 뭐... 스티브레스나 뭐 이런... 펑션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어... 최대로 하고... 최소 투자... 최대 효과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디자인...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이라고 하면은...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는 집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크레스 오퍼로... 명령어들에 대한 집합을 만드는 거나... 아니면 파이썬 스크리팅으로... 디자인을 하는 것...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해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알고리즘의 디자인...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이렇게... 큰 덤주 안에... 파라메틱 디자인... 제넬틱 디자인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런...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스터디원 분들과 되게... 많이 해봤을 때... 각각의 경험이나... 배경에 따라서... 정의 내리는 게 되게 달랐어요. 실제로 뭐... 다른 논문을 찾아봐도... 뭐...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아키텍처... 디파이닝 파라메틱... 제넬틱 앤 알고리즘의 디자인... 이런... 페이퍼를 보아도... 이런...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범주를 저랑은 좀 다르게... 설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넬틱 디자인 안에... 뭐... 뭐 알고리즘의 디자인이 있고... 알고리즘의 디자인은 좀 더... 알고리즘과 결과물에 대한... 트레이스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제넬틱 디자인은 약간... L 시스템이나... 뭐... 셀룰르 오토마타처럼... 그 관계성이 모호하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의가...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다를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이너들 간에... 어떤 소통의... 에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디자인하는 게... 지금 어떤 디자인에 대한... 어떤 디자인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니까... 이런... 좀... 큰 차이에 대한 건... 어느 정도... 머릿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유 드리게 되... 또다시... 또다시 지금... 인터넷이 상태가... 저는... 좀... 다른 분들의 생각도... 궁금증까지 들었거든요. 네. 들리세요? 저도... 거기까지 들었습니다. 네. 거기에 끝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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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분들 생각 어떻게 하세요? 어떤 생각 하세요? 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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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발제를 던져주시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정의도 해보시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뭐... 어떤 단어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나... 뭐... 일적으로나... 뭐... 흘러가는지가... 아주... 다르잖아요. 그 방향이...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어...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어...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한... 용어적 정의가... 부족한데... 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 좀 더 확고하게 정의가... 되어져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먼저 이렇게 계속 공부해 오신 그... 이남주 선생님께... 질문을 하고 싶었거든요. 이게... 어... 한 분야의... 어떤... 건의자 정도 되시는 분이... 어...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정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게... 이제... 두루 쓰이고 있는... 어떤... 정의가 있나...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어... 뭐... 개인적인... 그 생각을...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어... 누군가가 하고 있겠죠. 예... 누군가가 정의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권위가 있고... 그 영향력... 가지신 분이... 아... 올바른 정의를 내려주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정의는 이미 존재하고... 꼭 건축 쪽이 아니더라도... 이런 쪽에... 이제... 그... 미리 쪽에 선두주자로... 나가 있는... 수학이라든지...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쪽에서는... 활발하게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제가... 현업에 있고... 아카데믹에 있어 봤을 때... 제 개인적인 느낌은... 사실... 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무게중심의 차이를 익힐 수 있다... 가령... 이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건데... 어... 용어에 대한... 화해를 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서로 다른 이해를 갖고 있으면... 서로... 같은 얘기라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다른 언더스탠딩이 있고... 결과적으로 다르게 나와 버리니까... 그런 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그래서... 어...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파라메틱... 지금 나오는 이슈 3가지만... 보면... 어... 파라메틱 디자인 같은게... 물론 제가 이제... 수민씨가 발표를 하고... 이걸 제가 뭐... 크리틱하고... 이런... 위치도 안되고... 이렇게 할 수 없겠지만... 그냥... 질문을 주셔서 제가... 제 생각에 말씀드리는거에요... 전에도 드디어 만들어놨지만... 파라메틱 디자인은... 제너리틱 디자인을 하던... 알고리즘이 디자인을 하던... 그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엑스큐시키는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릴때... 뭐... 엘시스템 얘기하고... 이런... 알고리즘이 연조된... 제너리틱 디자인 같은 경우도... 결국 거기도 파라메틱 쓰거든요... 결국 거기도 파라메틱 연결해가지고... 한다고 해요 결국은... 그러면... 어느 강조점을 둘거냐에 대한 이야기고... 파라메틱 디자인 자체가... 알고리즘을 만드는거고... 제너리틱 디자인 자체가... 알고리즘을 담고 있는거고... 그렇다면... 이게... 알고리즘 디자인이 아니냐... 그것도 아니라는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어... 일단 10분이 남았다고 하는데... 어... 우리 이거를... 어떻게 이어서... 제가 다시... 이메일을 드릴테니까... 어떻게 녹화하는거니까... 제가 편집해서 올릴테니까... 예... 10분은 좀 너무 짧을거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어... 다시 전화... 다시 이거를 보낼게요... 이 멤버 이대로 다시...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처음에도 저도... 뭔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물론... 있죠... 물론 있는데... 이게 어느정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면... 말을 잘못하면 또... 여기저기서 공격당할 수 있어서... 악불 달리고... 이럴거 같아서... 근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무게중심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어떤거 하든 다 연결이 되거든요... 파라메틱은 다 써요... 어떻게 하든 간에... 근데 파라메틱을... 좀 강조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한다면... 그걸 파라메틱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특정... 이 프로젝트에서는... 되게... 지네릭한... 어떤... 제너레이티브한 알고리즘을 썼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구현하기 위해서... 파라메틱을 쓸 수도 있고... 그걸 트윙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알고리즘들을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초기 단계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백제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나눠서 보고... 이해하고 하는 거는... 중요할 거 같아요... 그런데... 어... 이제... 특정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그나물의 그답이고... 이제... 어떤 의미로 보면... 강조점의 차단이... 그냥...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따라 그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도 솔직해요... 네... 어떤 의미로 보면... 물론 의미는 있는데... 어... 다른 부분을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생활하는 방법들... 그걸 대학교... 막... 유형들 나눠나... 예를 들면... 얘는 뭐... 도서관에서 있는... 이런 유형... 근데 그 유형들로 산다 하더라도... 똑같은 다 대학생이고... 내가... 유형은... 한쪽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초기 단계에는... 어떤 것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해하기에는... 도움이 돼요... 분명히... 하지만 어느 단계 넘어가면... 그걸 뛰어넘어서...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예... 수민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뭐... 디자이너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디자인을... 훈명이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어...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차이에 대한 의문은 항상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한마디의 정리라고 한다면... 분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동의하고... 정리 잘 해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해서... 그...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였고... 약간... 좀... 강조점의 차이... 우리가 어떤... 한 프로젝트를 할 때... 가령... 좀... 파라메트릭하게 접근해 보자... 대충... 머리 속에 드는 생각들이 있죠... 그죠? 요거는 조금... 좀... 제네리티브하게 접근해 보자... 라든지... 네... 그런 식으로 어떤... 강조점을 둬서... 가면은...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텀들은 없었나요? 다른... 어... 박주환 친구 잘 들리나요? 아니요... 저도... 끊깁니다... 수민 친구가 지금 약간... 사라질 분들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이상 깊었는데... 아... 잠깐만... 끊겼어요... 아... 수민 친구... 수민 친구 중간에 끊겼어요... 잠시만요... 네... 사실 이야기 해주세요... 네... 이제... 어...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먼저... 필요로 해서...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 시간 순서를 나누신 분도 계셨고... 디자인 역사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디자인이 다 다르다고... 그 분이 생각을 하셨어요... 초반에는 알고리즘이 디자인이 필요로 하는데... 갈수록... 변수를 설정하는... 파이머리틱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 다음으로... 그 변수를 설정하는 것도... 컴퓨터한테 맡기고... 지메틱 디자인... 으로... 그 중요도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필요한 그 중요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신 분도 계셨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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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은 전략을... 프레임을 말씀해주셨는데... 어떤 기관을... 죄송한데 말씀 안할 때는 미트 해주시면 어떨까요? 수민 친구 백그라운드 막 이것저것 들려와서 물론 이거를 기간이나 어떤 걸 평가할 때 프레임은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으로 보던 아니면 작업의 질적 속도라든지 역사적으로 보던 그렇게 보면 분명히 단서들이 있고 그 단서라는 렌즈를 통해가지고 키워드들을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사실 우리의 신희찬 형이 들어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이분 생각도 한번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조이닝 되고 계속 지금 점점점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키텐더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예를 들면 너무 용어에 대해서 너무 시리석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선은 그냥 일단은 공부를 해보고 하다 보면 스스로가 정리가 좀 분명히 될 거고 그렇다고 해서 혼자 정리하는 건 아니겠죠. 이 사람들을 이야기해보고 저 사람들이 이야기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네? 맞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했네?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관점에서 나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흘리면서 계속 이게 셋업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자 우리 아키텐더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어 지금 우리 소민 친구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개인적인 생각 같은 거 나눌 만한 게 있나요? 그래서 마이크를 언뮤트하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그리고 우리 지금 희찬이 형께서 들어왔어요. 희찬 씨께서 들어오셨는데 지금 그 수민 친구께서 수민 씨께서 아 저 입에 붙어서 수민 씨께서 파나메틱 디자인 그 다음에 알고리즈믹 디자인 파나메틱 디자인에 대한 용어를 정리를 해주면서 지금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키텐더 씨께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공유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희찬 씨한테 마이크를 넘겨서 들어보도록 해봅시다. 준비해주고 계시고요. 만약에 아키텐더 분께서 죄송합니다. 아키텐더 분께서 시간이 걸리시면 희찬 씨께서 마이크를 언뮤트 하시고 말씀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 켜주세요. 형 그냥 카메라 켜주세요. 지금 집이 아니라 지금 바깥이라서 지금 내 얘기가 들리나요? 들리고 있어요. 네네. 아 근데 지금 제가 집이 아니라 지금 바깥에서 이동 중에 이걸 켜가지고 죄송한데 아 좋아요. 아마 네. 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들으셨나요? 네. 그러지 않아도 그 포스팅하신 그거 관련돼가지고는 저도 읽어가지고 그거 관련돼서 혹시 말씀 나누고 계셨나요? 아니면 그거 관련돼서 또 추가적인 다른 얘기를 하고 계셨나요? 제가 사실 지금 들어오는 바람에 어떤 얘기를 하고 계셨는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 형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 형 생각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죄송한데 어떤 거에 대한 생각이에요? 정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질문은 질문이 있었나요? 죄송해요. 못 들어가지고 질문은 딱히 없고 그냥 그 파라메틱 디자인 뭐 알고리즘 핵 디자인 그 다음에 제너레티브 디자인을 형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좀 같이 소개해 줄 수 있나요? 글쎄요. 뭐 일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거를 뭐 굳이 구분을 해서 예를 들어 이번에 어떤 A라는 프로젝트에 어떤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어떤 그 말 그대로 세 부분을 나눈 영역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한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뭐랄까 efficiency라고 해야 되나? 효용성 측면에서 그중에 어떤 부분을 디네릭하게 만들 거고 어떤 부분을 예를 들어 파라메틱 디자인이라고 하면 파라메터가 어떻게 보면 드리븐하는 거니까 그 파라메터가 과연 어떤 파라메터인가 예를 들어 뭐 어떤 혐업을 위해서 다른 디서프리엔서 오는 파라메터인가 아니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떤 analysis tool을 돌리기 위해서 파생적으로 만들어있는 파라메터인가 뭐 예를 들어 그런 조건에 따라서 항상 이렇게 결합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네릭한 건 항상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지네릭한 거는 되게 뭐랄까 그냥 되게 플랫폼 같은 것 같은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 어쨌든 그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하고자라는 게 결국은 이게 지네릭한 부분에 녹아져 있는 것 같고 파라메틱한 부분은 이 프로젝트에서 특성화되는 파라메터가 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따로 좀 옵티마이지를 하거나 따로 빼거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되게 정리를 해주신 거 보면 되게 개념적인 부분은 되게 클리어하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아마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목표가 생겼을 때 어떤 부분을 되게 지네릭하게 남길 것이냐 아니면 어떤 부분을 파라메터로 할 것이냐 되게 파라메터라는 거는 되게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달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없던 파라메터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A라는 파라메터랑 B라는 파라메터를 어느 순간에 합쳐서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몇 가지 변동사항들이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지네릭한 어떤 프로세스에 바탕을 둬야지만 전체적인 게 크게 요동치지 않으면 크게 바뀌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갈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이해한다라는 것부터가 아마 그거를 앞으로 플래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어떻게 나눌 수 있는 게 좋은 건가 예를 들면 말이 좀 길어지는데 개인이 혼자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협업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파라메턱 뭐 어떤 알고리즘이나 툴 자체도 내가 세워놓은 스트럭처에서 나만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 어떤 부분을 쉐어를 해야 되는 흔히 우리가 쉐어드 프레메터로 말줄도 많이 하는데 그게 나눠가지고 작업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각각의 그런 개체들이 갖고 있는 지네릭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파라메터들을 서로 쉐어하는 측면에서 어떤 부분을 파라메터 뭐랄까 제가 뭔가 이렇게 주제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니까 되게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혐업하는 단계에서는 사실은 파라메터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원초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항상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나누는 파라메터들 그리고 각각 디스크린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측면에서 어널레시스가 됐든 시뮬레이션이 됐든 그런 부분에서 지네릭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좀 변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디자이너의 어떻게 보면 경험치나 아니면 스킬셋이 조금 더 묻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걸 굳이 제 입장에서는 구분을 지닌다기보다는 이렇게 요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좋은 양념들 재료들 개념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해하시기가 좀 어렵게 나중에 그 자도 계속 아이고 제가 걸어다니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근데 아마 제가 기회가 되면 그 자도 몇 주 동안은 제가 사실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었는데 아마 지금 이번 주는 좀 힘들더라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혹시나 기회가 되면 그런 파라메터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 부분들을 제가 뭐 예를 들면 사례나 이런 걸 하나 보여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짚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러지 않아도 남주 씨한테 한번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스케줄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돌아오는 주말이나 아니면 그 다음 주가 됐든 저도 좀 참여를 좀 해서 한 번쯤은 이렇게 실제 프로젝트에서 어떤 식의 것들이 좀 쓰이는지 이제 그런 걸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뭐 맨날 우리가 그 아유 죄송해요 헐떡이면서 전화를 하게 되네 프로젝트를 갖다가 프로젝트 자체를 갖다가 좀 보여주는 게 좀 부담돼서 항상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안되면은 녹화를 안 하든 한 있어도 우리끼리라도 한 번쯤 그런 미팅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럼 남주 씨랑 한번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서 저도 뭐 예를 들어 아마 제가 어떻게 보면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좀 관심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실제 프로젝트에서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내지는 어떤 흔히 말하는 파라메터 디자인 그런 것들이 좀 유용할지 그런 것 측면에서 보여드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프로젝트 베이스로 보여드리게 되니까 그게 그래도 좀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되게 원체 여기 제가 이렇게 관찰자적인 시점에서 보면 되게 일반적인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다들 전문가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또다시 중헌보완 하기보다는 프로젝트 하나 보여드리고 어떻게 보면 저도 단순하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들 이제 관점 보시는 부분들이 다르니까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얻어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가지는 것도 괜찮겠다 싶네요 네 어쨌든 그렇게 형이 갖고 있는 정리를 좀 셰어 해주셨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랑도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결국 이게 하면 사실 그나무리 그 밥이고 뭐 여기서 그거라든 저기서 그거라든 뭐 동일한 거고 근데 이제 강조점의 차에 대해서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좀 파라메트릭하게 가자 이건 옵티마이제이션 프로어블룸이다 옵티마이즈 하자 어떻게 옵티마이즈 할까 파라메트릭하게 가지 뭐 사실 그거 아까 오토데스크 디자인 드림캐쳐 그 만든 분이 제가 선배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갔었어요 그분이 이제 해서 했던 게 뭐냐면 그게 파라메트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스포이스를 많이 가리형 그런 거죠 그 아폴로 13호가 이제 그때 저희 프레젠테이션 해줄 때 들었던 예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폴로 13호가 지구에 거의 열 몇 배 떨어진 달 탐사를 달 때 안테나가 있잖아요 그 안테나가 과연 어떤 형태일 때 가장 수신률이 좋냐 안테나가 3개 쯤 되는데 서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데 그것들을 다 파라메트릭을 돌려가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줬던 자전거라든지 이런 모던 인더스트리에 들어갈 만한 이젠플들을 보여주면서 거기엔 더 다른 페라메터가 들어갈 수 있죠 가령 뭐 워트웨어 워트웨어 이만큼 들어갔을 때 비용은 어떻게 되냐 강도는 어떠하냐 이런 식으로 그걸 그걸 리발유할 수 있는 페라메터들이 들어가는데 이것들을 할 때 뭐 제너리투하게 접근할 수도 있고 페라메트릭하게 접근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건 이제 강조점의 차이고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제 이 프로젝트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알고리즘이면 어떤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어떻게 들어갔고 어떤 부분에서 다른 기존 알고리즘과 다르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디자인이겠죠 아이디어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더 중요하게 현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도 사실 뭐 요즘도 아카데믹 죄송해요 요즘도 아카데믹도 그렇고 현업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정리가 스스로 다 돼 있겠죠 그 부분에서 이제 크게 크게 아까 말씀해 준 것처럼 이거는 뭐 되게 서카스틱한 프로블럼이야 머신러닝을 돌려야 되는 거야 아니면 되게 디터미스틱한 거야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 되는 거야 약간 단어들이 갖고 있는 그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결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할 때 이제 어떤 용어를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반에 이런 언더스탠드를 갖고 이런 이런 차이점이 죄송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공부하는 거는 당연히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이거를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 라고 한 건데 우리 수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너무 좋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다 결국에 희찬 님하고 남준 님하고 공통적으로 좀 비슷하게 말씀하신 게 프로젝트의 목표나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가 중요점이 되는 게 파이메틱이냐 제네틱이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중요한 게 그냥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냐 어떤 강조점을 줄 거냐 이게 저는 그게 일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아키 죄송합니다 아키텐더 친구 준비됐나요? 아 들리시나요? 네 아 네네 저도 처음에는 PD, AD, GD 이야기 했을 때 다양한 사람 만났을 때 래빗을 사용하시는데 파라메틱 디자인을 할 줄 아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소민 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파라메틱 디자인을 검색하면 패널링 디자인 이런 것도 보이기 때문에 그 다양한 지오메틱 디자인 부분을 조금 이거를 파라메틱 디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는데 실제로 래빗도 매개변수를 변경하면서 툴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래빗도 파라메틱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패널링이 파라메틱 디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색깔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마지막에 정리한 부분에 주제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거나 논문을 읽었을 때 느끼는 점은 사람마다 본인의 경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정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다른 분은 똑같이 생각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여기 라이브 방송에서 라이브에서 줌에서 말씀해 주신 남준님, 훈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성이나 업무 방향성의 의도성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패널링 말씀하셔서 어떻게 보면 주제가 좀 더 제가 말씀드리기에 만약에 예를 가서 예를 말씀드리면 뭐 그런 거죠 파라메틱 디자인이라고 하면 상당히 되게 논리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페이싱에다가 만약에 거기다가 어떤 패널 그리드를 치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월리언이나 이런 것들 처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이게 래비스를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뭐 어댑트 컴포넌트가 됐든 아니면 일반 래비 패밀리가 됐든 내가 어떤 레퍼런스 플레인에 해당해가지고 정해진 어떤 뭐랄까 파라메틱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디파인되는 그런 지오메트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말 그대로 디자인 서페이스가 바뀌었을 때 뭐 그런 파라메틱 패널 패턴이나 아니면 그거에 따라서 그 안에 이제 말 그대로 파플링되는 그 패밀리 자체가 업데이트 된다던가 그 프로세스 자체는 되게 파라메틱한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디자인하게 하면서 그냥 그게 그런 식으로 모델링 돼가지고 뭔가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파라메틱한 연결고리에서 파플릿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 이제 그 말 그대로 모델링된 그 지오메틱 자체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뭐랄까 컨스트랄트빌리티리라고 해야 되나 실제 패브리케이션 되고 봉사 현장에 가져가려면 그걸 갖다 고스란히 갖다가 정말 그 그려놓은 대로 그려질 수가 없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패널의 타입이나 이런 걸 정할 때도 뭐 평판이다 아니면 원웨이다 투웨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목표치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뭐 시공 오차가 됐든 아니면 패브리케이션에서 어느 정도 허용하는 허용 오차가 됐든 그런 부분들은 파라미터 파라미터 모델링 자체에다가 시공 오차나 이런 부분들을 심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A라는 서페이스가 변했을 때 나머지 부분이 바뀌어가는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 측면은 약간 지네릭하게 다가갈 수 있는 측면이라고 보는거죠 그러니까 모델링 모델 자체는 되게 파라미터링한 모델인데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그런 efficiency 정말 현실적인 그런 데이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 패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양변의 길이나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예를 들어 한 5mm 차이가 다르다 우리가 이거를 다른 패널로 봐야 될 것이냐 같은 패널로 봐야 될 것이냐 그것도 평판이냐 1A냐 2A냐에 따라서 그 톨러런스도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같은 패널이라고 정의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 정보나 그걸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하는 프로세스 자체는 상당히 지네릭한 부분에다 우리가 담아 놓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떤 패널을 갖다가 어떤 평면을 갖다가 패널라이제이션을 하고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때 어떤 식의 톨러런스나 그런 허용오차 같은 것들 그것도 어떤 제3의 파라메터로 그 지네릭한 부분에 인풋이 돼가지고 그게 결국은 이제 처음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파라메틱한 모델 자체를 말 그대로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어떤 파라메틱한 모델이 말로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3D상에서 그려내는 파라메틱한 모델이라는 것과 실제 시공에서 만들어 놓은 모델의 그 간극을 갖다가 결국은 조율하는 부분을 그런 지네릭한 어프로치에다 담아 놓으면 어떤 형태의 파라메틱 모델이 됐든 간에 우리는 이 지네릭한 부분들을 계속 돌려가고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전자에 있는 파라메틱한 모델이라는 것보다도 사실은 후자에 있는 그 지네릭한 부분이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하우가 될 수도 있고 효율을 높여갈 수 있고 앞으로 계속 서스테너블하게 디벨롭을 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파라메틱 모델이라는 거나 파라메틱 디자인이라는 걸 볼 때 모델링 측면을 말씀하신 대로 어떤 패널링이나 이런 모델을 볼 수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매뉴얼이 안 한다는 것 자체를 그냥 파라메틱한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신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측면과 어떻게 좀 현실화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왜냐면 그런 거는 사실 우리가 엄밀하게 프라메틱 모델에서 변수 매개 변수 자체에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의 허용 오차들 물론 이제 컨디션이나 여러가지 것들을 인베디드 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합하고 어떤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최적화 할 거냐 지난번에 우재형님 보여주신 것처럼 지네릭 알고리즘을 할 거냐 여러가지 그런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뭐랄까 테스트하고 그거에서 확인하는 작업들은 되게 지네릭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파라메틱 모델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 구현될 수 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구현되고 근데 이제 그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내가 믹스를 하고 운영해 가냐 그 안에서 프로젝트 계속 변하는 측면에서 그거를 갖다가 계속 다른 환경을 갖다가 지네릭한 게 계속 바뀌어 가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계속 그 이베일리이션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가죽 테스트하는 측면의 어떤 플랫폼이 바뀌어 버리면 그 전에 거와 지금 현재 거를 어떤 게 그런 뭐랄까요 그러니까 어떤 그 효용성의 측면을 분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네릭한 부분에서 내가 이 프로젝트에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얘가 지금 이 프로젝트의 형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웹이 패널이 중요한 거냐 아니면 웹이 뒤에 들어가는 서브 스트럭처가 더 뭔가 밸류 엔진인 측면에서 더 문제가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는 것들은 다 그런 후자에 있는 되게 지네릭한 부분에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말도 어려워졌는데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프로젝트를 설명해 드리면서 아마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오히려 조금 더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 그러면은 얼추 우리가 개인적인 생각들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야기를 나눴나요 뭐 또 추가로 이야기하실 부분들이 있나요 우리 오늘의 주인공이 수민 씨니까 수민 씨 어떻게 좀 더 같이 디스커션 할만한 타팩 같은 것들 있을까요 조율을 하는 게 제네릭 디자인 이라고 시청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알고리즘 일반화 시키는 것보다 그 한 부분에서 그 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도 저런 식으로도 계속 예를 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이건 이거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표현하면 더 심플하게 하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막 걸어가면서 하다보니까 떠오른 건데 내가 팔을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이는 거는 되게 물리적으로 인과관계에서 움직이잖아요 이거 되게 파라메트릭한 거라는 거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그 무게중심이 움직여 가면서 근데 내가 여기서 걷을 때 어떻게 걸으면 내가 힘을 좀 덜 쓰게 걷게 된다던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걷게 된다던가 이거는 어떤 파라메트릭한 그런 메커니즘을 더 측면을 더 하나 넘어가서 어떻게 하면 그거에 대한 효용성을 내가 디자인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좀 더 기네릭한 부분으로 보는 거죠 이거는 걸을 때도 쓸 수 있고 뛸 때도 쓸 수 있고 심지어는 다른 형태의 동작을 할 때도 쓸 수 있는 되게 원천적인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기네릭하다고 보는 측면인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근데 잠깐 여기서 약간 용어를 약간 저걸 하고 가면 형 제네릭이에요 지네릭이에요? 형이 말씀하시는 거는 왜냐면 되게 제너르티브라고 많이 말도 하는데 되게 글쎄 지네릭이라는 표현을 하면 좀 더 광범위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컴퓨터 사안스 쪽에서 지네릭이라고 하면 일반화 시키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좀 약간 지네릭을 해버리면 원천적인 개념의 것들 적용하는 기술들을 말하는 측면의 것들 하이레벨로서 해놓고 여기서 큰 스트럭처를 만들어 놓고 실제 콘크리트 혹은 임플메테이션 할 때는 그거를 솔리드하게 하는 거죠 저도 예를 들면 지네릭 아까 전에 미팅을 하나 했는데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디자인 하지 않는 친구랑 미팅을 했어요 제가 지네릭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화 시킨다 일반 하지만 예를 들면 되게 스피스픽한 프로블럼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프로블럼이 있잖아요 마치 특수상대성 이론이 있고 일반상대성 이론이 있듯이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는 처음엔 되게 스피스픽하게 개발하는게 맞고 그거를 일반화 시키는 단계에서 이제 그전에 있던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약간 개인적으로 헷갈렸고 어쨌든 얘기하는 건 제가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찬 씨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지금 하나의 면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제너레이티브 혹은 어떤 알고리즘이 어떤 어떤 알고리즘이라는게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루틴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한마디로 어떤 스텝들이 있는 거야 되게 간단한 것들은 여러분들 GW 베이직이나 다이아몬드 보시면 프린트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다이아몬드는 이후 구문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이거든요 사실 굉장히 단순한 알고리즘이지만 결국에는 파라메트릭하게 접근한 다음에는 각각의 컴포넌트라든지 어떤 파라메트릭의 relationship dependency 아니면 interaction을 전단한 이야기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제너리티브하게 어떤 알고리즘을 해결할 때 구현할 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디자인 스페이스를 만들 때도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쓸 수도 있을 거고 심지어는 어떤 머신러닝 네트워크 트레이닝 할 때도 그 파라메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 가지 만들어서 다양한 네트워크들을 트레이닝시켜서 벨리데이트 해보자 이럴 때도 파라메트릭이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강조점의 차이다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왜 그런 거 있지 않나 우리가 다를 가리키면 다를 봐야 되는데 손 보지 말자고 되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 뜻이 있듯이 어떤 예들은 그 예들이 얘가 나왔을 때 그 예들이 하는 그 방향을 잘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예를 자체를 보고 이건 이거는 1대에 매치해버리면 전달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얘기 한 10분 정도 남아있거든요 어 음 알고리즘에 대한 소개도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히찬님께서 프로젝트를 네 저도 그러지 않아도 사실은 저희들 하는 것들이 되게 다른 인더스트리에 비해서 최적화라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 로보틱스나 이런 데처럼 하이 레벨로 하지는 않아서 사실은 예를 들어 기네릭 알고리즘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좀 많이 쉽게 쓸 수 있는 예를 들어 그런 분들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프로젝트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어떤 지네릭 알고리즘에도 여러 가지 그런 어프로치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어프로치를 갖다 사용을 했는지 그런 것들은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지현 씨께서 좀 약간 늦게 들어섰는데 우리가 8분 뒤에 끝이 납니다. 저희가 사실 라이브로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스민 씨랑 저랑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실패를 해가지고 줌 미팅을 해서 녹화를 지금 하고 있고 녹화를 편집해서 올릴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게 고생 많이 하셨고 이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크로징 멘트 같은 거 수민 씨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잘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런 이론적 이야기도 라이브 때 난주님하고 희창님하고 다른 분들하고 같이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네 아니 뭐 화면은 좋죠 저도 화면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떠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약간 좀 그렇게 있죠. 하여튼 모난도에 정맞는다고 그냥 뭐 갖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한다는 게 사실 한국적 문화에서는 사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심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냥 어떤 내 개인 얘기를 하는 건 내가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여러 명이서 모인 자리에서 디스커션을 한다는 부분들에서 어떤 내가 의지를 갖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피력할 때 이게 맞고 틀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한국적인 문화적인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분이 솔직히 좀 조심스러운 건 없지 않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분들끼리 같이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거는 얼마든지 저도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도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요즘 솔직히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나도 한국에 있을 때 학생 한창 공부할 때 누가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참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올해 이 일에 종사하신 분들은 어떤 의미로 보면 근데 지금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의미가 굉장히 있다. 우리가 어떻게 이론적인 부분들을 컴퓨테이션 디자인 관련된 부분들 건축 이런 거 말고요. 제가 얘기한 건축은 건축 theory라든지 되게 well defined 그런 것들 말고 우리끼리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민 친구도 어떤 부분들 어떻게 뭐가 궁금한지 어느 부분이 현업에서 실무에서 혹은 아카데믹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키워드를 정리해 주시고 하면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말씀 다음 주에 혹시 누가 이렇게 지금 리스트업 되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맨날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기는 좀 뭐해서 진짜 그냥 우리끼리 정말 클로즈 서클에서라도 발표할 수 있게끔 제가 오늘 나온 예를 들어 그런 파라미틱 디자인이라는 부분에 대한 예시만 몇 개 해서 너무 또 길게 막 쭉 발표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 한두 개직 프로젝트에서 했던 것들 프로젝트 소개보다는 이제 거기에 들어갔던 어떻게 보면 관련된 얘기들만 몇 개 던지고 그러고 나서 저도 피드백을 받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궁금하신 부분을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가져도 좋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다음 주에 아무도 안 하시면 제가 짧게 완전 뭐 그렇다고 무슨 프레젠테이션 한다기보다는 뭐 하나 이렇게 던져놓는 측면에서 얘기하기 어떻게 보면 뭘 하나 던져놓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서 제가 다음 주에 뭘 하나 준비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미트 됐었어. 네, 그러면은 오늘 두 번째로 코드 포 디자인 그룹에서 우리 승민 씨께서 되게 재밌는 카픽을 정리를 해 주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특별히 학생분들 중에서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렇죠? 책이 나와 있는 부분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런 용어가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떻게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관련된 부분들 꼭 이 용어 아니더라도 한번 나중에 또 생각을 해 가지고 같이 우리가 발표를 하던 아니면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던 편하게 발표할 때 부담스러우셨어요? 시간 많이 쏟았어요? 발표 준비할 때? 아니요. 부담이 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 부담같이 많이 쓰지 마시고 틀려도 괜찮아. 누가 뭐라 안해. 괜찮다. 다 괜찮다. 중요한 건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거다. 말씀을 드리고 아, 특별히 뭐 또 딱히 할 말 없으면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으니까 뭐 이때 마무리 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남준님, 저 의견이 살짝 있는데요. 네, 네, 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한국적 문화에서 이렇게 디스커션 하는 게 좀 어, 뭔가 많이 있고 그런 게 이제 이런 저희가 디스커션 한 거를 이제 어디 뭐 유튜브나 블로그에 올리시면서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그런 어,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어, 굳이 그렇게 올리지 않더라도 어, 이렇게 스몰토카는 그것도 괜찮죠. 이런 토픽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 어떤 이제 주제에 대해서 어, 스몰토키 형식으로 디스커션 이루어지는 것도 어, 굳이 올리지 않고 누구한테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저희가 어, 이렇게 보여주시는 예시를 보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네, 맞아요. 그래서 어, 우리끼리 녹화 안 하고도 이제 가끔 가다가 그 스타더스 업데이트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같이 껴가지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스러운 건 어쨌든 제가 이래서 나가면 다른 분들이 만약에 듣고 이걸 가지고 또 계속 했을 경우에 어떤 그 나가는 정보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갖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아, 네네. 꼭꼭꼭. 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어떤 분인지. 높아, 심해. 하도. 항상 조심해야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주말, 일요일 오전, 오후죠. 이렇게 오셔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거 빠르게 편집을 해가지고 일단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신 분들은 처음부터 보시고 질문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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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이찬영.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did